운을 벌면 돈도 벌린다 여러분들 자신의 운을 잘 벌어야 돈을 잘 벌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돈이야 벌겠지만 운을 번다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운과 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야무지게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운과 돈의 상관관계의 첫 번째 재물운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이다 사주팔자나 운세에서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재물운인데요 항상 저에게 물어보는 질문들 다 비슷합니다 올해는 일이 잘 풀리게 될까요? 돈이 많이 들어올까요? 혹은 노또 당첨 일확천금을 물어보기도 하죠 이렇게 사주의 재물운이 있나 없나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물운은 타고나는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물운은 운명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타고나는 재물운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금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나듯 좋은 사주팔자나 운세를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소수에 불과하지요 그렇다면 대부분 재물운은 어떻게 들어올까요? 바로 자신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들어오고 내가 만들어가는 노력의 크기만큼 재물의 크기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주나 운세를 말할 때 타고나는 운을 선천운 태어난 뒤에 찾아오는 운세를 후천운이라고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 인생의 영향력은 후천운이 아주 셉니다 인생을 180도 바꿀 수 있으니까요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나는 태생이 불행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돼 여러분들 아닙니다 누구는 좋은 운을 타고나서 부자가 되고 누구는 타고나지 못해서 가난하다 이건 너무 매정하잖아요 기회는 공평하게 있습니다 내 운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 수 있는 재물운도 달라집니다 두 번째 행운은 찾아오는 자의 몫이다 행운은 찾아오는 자의 몫이면 불행은 누구의 몫일까요? 바로 게으른 사람입니다 너무 뻔한 얘기인가요?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행운이야 그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저기서 행운은 언제 오는가 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사람을 좋아하겠어 내가 행운이라면 저는 무조건 찾아오는 사람한테 갈 것 같아요 우연히 다가오는 행운은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부지런한 사람은 점점 재물과 가까워지지만 게으른 사람은 점점 가난과 가까워집니다 눈앞에 요행을 꿈꾸기보다는 부지런히 행운을 쫓아 보십시오 우리가 쫓는 것은 비단 재물뿐만이 아닙니다 자기관리, 건강, 친구, 가족이 될 수 있어요 명심하십시오 게으른 사람에겐 행운의 기회가 쉽지 않아요 행운은 개척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세 번째, 운을 벌면 돈도 걸린다 영상 첫머리에서 잠깐 말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벌 수 있는 게 돈뿐일까요? 아닙니다 운도 걸어들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운을 잘 번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에게 들어오는 운의 순환이 잘 되게 경영하고 기획하는 것입니다 좋은 운을 걸어들이고 또 잘 경영을 한다면 운수가 잘 풀리게 되고 또 운수가 잘 풀리면 부호와 명예는 자연스럽게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그렇다면 운은 어떻게 벌어드릴까요? 네 번째, 좋은 습관으로 운을 걸어라 긍정적인 사고, 꾸준한 행복, 꾸준한 운동, 행복한 미소, 원만한 대인관계 등의 좋은 습관은 무릎을 꿇은 운도 일으켜 세웁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내가 먼저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죄를 짓지 않는 깨끗한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베풀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규칙을 정하고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운도 트이는 법입니다 작은 운을 모아보십시오 운은 분명히 누적이 됩니다 열심히 운을 모으다 보면 어느 순간에 거대한 운으로 터지기 마련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요 나에게 들어오는 운들을 차곡차곡 모아보시길 바랍니다 또 이거 잊지 마세요 스마일, 스마일 항상 웃으며 살아보십시오 웃는 자에게 뭐가 온다고 하죠? 고기 온다고 말하죠 운을 만들어 내는 그릇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언제나 긍정적으로 운을 걸어드리는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 팔자 타령은 귀신이 좋아한다 여러분들 귀신이 좋아하는 일 하고 싶습니까? 선천운인 팔자 타령은 귀신이 좋아하고 후천운인 노력은 재물이 좋아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말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아이고 이놈은 내 팔자야 내 팔자가 뭐 그렇지 뭐 보통 일이 잘 안 풀린다던가 애기치 못한 사고를 맞게 되면 이런 말들 많이 하지요 그런데 앉아서 팔자 타령만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부정적인 상황에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팔자 타령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력으로 팔자를 고쳐보는 거죠 팔자에서 벗어나 후천운을 만드는 것에서부터 개운과 인생 역전이 시작이 됩니다 결국 앞에서 이야기한 네 가지와 일맥상통하는 내용인데요 운과 사주는 타고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내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운은 내가 만드는 그릇에 담겨요 깨끗하고 넓은 그릇에 운이 담기면 재물은 덤으로 따라옵니다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후천운인 노력은 재물이 좋아한다는 것을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 운과 재물은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론적으로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운을 챙겨야 재물도 챙긴다 제가 말씀드린 운을 쟁취하는 법 운을 걸어들이는 법 꼭 기억하시고 재물도 야무지게 챙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도 알찬 내용을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은 꼭 눌러주시고요 그럼 모두 부자 되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잘 지민님께 감사드립니다 잘 지민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